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외워야 됩니다. 그거 외우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일단 요약지 페이지 보죠. 요약지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적어도 두 문제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표어보세요. 진짜 외울 때 되지 않았어요? 맨날 보던 거잖아요. 딴 건 몰라도 소유자 이름 오재미 이런 거 못 외워요. 여기 보시면 토지대장이죠. 이쪽에 토지표시, 이쪽에 소유자 있죠. 토지표시가 뭐예요? 토지표시. 소, 지, 지, 면. 여기는 경제 없어요. 토지대장의 경계에 잡혀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소, 지, 지면 있죠. 소제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고 집원은 600이고 요거를 숫자로 바꾼 게 뭐예요? 고위번호. 여기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이게 4157, 010, 100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있죠. 1부터 있으니까 토지대장. 0600 그러면 본번이 됩니다. 본번. 뒤에 2번이 없으니까 0, 0, 0, 0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요거, 요거는 소재지번은 숫자로 바꾸는 거. 요거, 몇 자리예요? 자, 몇 자리죠? 빨리 세봐요. 좀 확대할 거였죠. 몇 자리예요? 19자리. 19자리.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는 19자리의 숫자가 있어요. 19자리 숫자. 그래서 여기는 10자리 있고 뒤에 9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 4개 있죠? 5개, 4개. 19자리 숫자. 토지마다 고위번호가 붙어있다. 지목. 지목 보시죠? 지목은 1번, 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코드번호가 첫 번째 지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목은 뭐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목장용지. 자, 다섯 번째는? 임야. 여섯 번째는? 광천지. 그만할까요? 그래서 여기 코드번호가 들어간단 말이죠. 대장에는 코드번호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겁니다.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쓰는 거죠. 여기 사유가 있죠? 예전에 지목이 한 번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소유자의 성명과 또 주소와 또 등록번호. 명주번이 붙었으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변동일자, 변동원인 있어요. 그죠? 다음에 맨 밑에 등급이나 개별공시지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뭐 있다고요? 개별공시지과. 여기는 사유. 여기는 면적. 자, 이 세 가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대장애소유 세 가지. 여기는 지목.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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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있죠? 자, 여기는 축처. 여기는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록번호.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건 싹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분 있어요? 지분 없어요. 대지권 비율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 없습니다. 지목 있어요? 지목 있지. 지목. 지목 있어요. 장번호 있어요? 네. 장번호. 도면번호 있어요? 네. 도면번호. 어디 가냐. 돌아와. 자, 여기 장번호. 도면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는. 변동. 일자와 변동. 원인. 자,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주번이 있으면 변동원일자 항상 같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토지대장이에요. 그럼 이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 모양을 알 수 있다 OX. X. 자, 토지 모양은 안 나오죠? 토지 면적을 알 수 있다. O. 맞죠? 자, 면적은 나옵니다. 자, 토지 모양을 보려면 지적도를 봐야 되겠죠? 자, 지적도에 소재 있어요? 네. 자, 지번 있어요? 네. 자, 소재, 지번. 지적도에 있습니다. 자, 지목 있어요? 자, 지목이 U는 뭐예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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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지. U원지는? 원. 원이죠. 원. 자, 공. 원. 공원이요? 네. 자, 공장용지는? 장. 장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북변동 600번지 이 토지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토지에 면적 써 있어요? 면적 없죠? 면적. 고위번호 있어요? 고위번호 19자리. 자, 여기 들어올 수가 없지. 그렇죠? 소유자 이름 나와요? 안 나오죠? 도면 없는 거 세 가지. 없는 거. 자, 고위번호. 자, 면적. 소유자. 도면이 이 세 가지 없습니다. 고위번호, 면적, 소유자는 도면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선. 선, 선. 이 선이 뭐예요? 선. 경계. 경계.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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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이 경계. 경계가 꺾인 굴곡점이 경계점. 됐죠? 그 다음 요즘 잘 나오는 거. 네. 뭐라고요? 자, 삼각점의 위치. 위치. 위치가 나야 돼요. 자, 삼각점 위치. 자, 이거는. 건축물의 위치. 위치 그래야 돼요. 자, 위치는 도면에 있는 겁니다. 도면.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긴도. 일람도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람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돌 수도 있고요. 자, 도면 안에 있는 건 세긴도입니다. 세긴도. 자, 이거는 축적, 축적.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삼각점 이렇게 생겼고요. 삼각 보조점. 자,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십자가가 없고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자, 조금 작게 그리면 도근점. 그래서 기준점. 세 가지 합쳐서 기준점. 자, 기준점 위치가 도면에 있다. 자, 임야대장이죠.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에는 뭐가 붙어요? 산이 붙어요. 산. 산이 붙으니까 여기 2가 붙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고 아까 토지장이랑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쪽에, 이쪽에 소유자 누구죠? 지금 소유자? 김정환. 김정환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자, 이날 김철수 할아버지가 김정환 손자한테 증여했었죠?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접수가. 자, 11월 1일에 등기 접수했어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접수된 날짜가 써 있겠죠? 네.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 이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정하는 거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기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있었죠? 자,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요즘 잘 나옵니다. 변동, 일자, 변동, 원인, 명지, 원인. 얘네들은 대장 4개 나왔어요. 대장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임야도가 보입니다. 임야도. 자, 임야도에 다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어요. 산이 붙어있고요. 자,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 6천분의 3천이나 6천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지적공부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보이세요.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세 가지 외워놓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주연명부죠. 자, 공유주연명부에 제일 중요한 거. 지분이죠. 공유주니까 지분 나오죠. 자, 지분이 나오는 순간, 그 지분 누구 거니? 누구 거니? 자, 명주번. 명주번. 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원일자 세트. 자, 끝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지목 면적, 경계 있어요? 좌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공유주니까 지분. 바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자, 소재 지번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장부책으로 되는 건 다 장번호가 있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주연명부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분. 지분. 자, 여기서 발전해서 뭐가 됐죠? 자, 대지권 등록부가 됐지. 자, 대지권 등록부에 추가로 세 개. 자, 대지권 비율. 자, 건물. 건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이 세 가지만 추가되면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자, 지분. 자, 그러면 공유주연명부에서 똑같이 가는 거고. 뭐만 바뀌어요? 대지권의 비율. 자, 건물. 건물. 자, 이것만 딱 들어가면 대지권 등록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름 다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다. 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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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자, 전체 건물 명칭도 나오고. 전유분. 101호, 201호 표시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따라오고. 요즘은 한참 핫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 이번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죠? 자, 좌표 등록부에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좌표가 숫자잖아요, 숫자. 원래 이것만 쓰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 일반인자 알아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를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얘기해요. 부호 및 부호도.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있잖아요. 여기도 1, 2, 3, 4, 5, 6 있죠. 그래서 점 하나의 위치를 숫자 두 개로 표시하는 겁니다. 숫자 두 개니까 2차원이라고 해요. 숫자가 세 개면 3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원으로 숫자를 두 개씩 해가지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딱 세트예요. 자, 이보세요. 지목이 있어요? 자, 면적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이름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이 경계점 좌표 높은 그 토지의 정확한 위치하고 모양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놔둔 거기 때문에 소유자 이름 같은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대신에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고유번호 있어요? 도면번호 있어요? 도면번호, 장번호. 그렇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좌표. 고유번호는 뭐 당연히 세트로 가는 건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도면번호와 장번호가 있다. 이게 조금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네도 지적도가 있다? 없다? 이 동네 지적도가 있다. 자, 비싼 동네죠? 비싼 동네는 표시를 뭐라고 해요?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이 동네는 좌표 등록표가 비슷해 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하나의 점과 점 사이에 뭐가 있다? 거리. 자, 경계점과 경계점과의 거리가 있다. 자, 이게 22m, 82cm. 그래서 미터 단위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cm까지 다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으며, 그럼 뭘로 측량해? 뭘로 측량해? 뭘로 측량해? 좌표로 측량하라고. 좌표로 측량하지. 이 도면은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 이 동네는 비싼 동네니까 좌표 등록표가 따로 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 앞에 끝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요. 수치라고 쓴다고 하면 틀립니다.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경계점 간에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거리. 이거는 뭐 각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오후에 시험 보겠죠? 오후에 시험에 이런 게 나올까? 안 나올까? 각도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따가 오후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고? 이따 존심먹고 까먹어, 이걸? 지족도 중에서도 비싼 동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비싼 동네니까 500분의 1을 줍니다. 모든 지적 공부 다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지, 지면, 명, 주, 번. 되게 쉽죠? 고는 뭐예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있죠? 축척이 있었고 사유. 또 개별, 공시, 직가 있었죠? 얘네들 대장이 있는 거예요.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 지번이 있고요. 지목과 면적은 없어요. 대신에 명지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지분이 나오죠. 명지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죠? 변동 원인, 변동 일자. 고우 나오죠? 고유번호. 그런데 여기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도. 전유분 건물 표시 하나 더. 건물 명칭까지.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면에 있는 거. 지적도 이메일 소지지, 경축이요. 면적이 빠졌죠? 경은 뭐예요? 경계, 축은, 축청. 도각선 있었죠? 세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와 건축물의 위치. 또 무슨 위치? 삼각점 위치. 기준점 위치. 그랬어요. 삼각점, 기준점 위치.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에는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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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좌표가 나오면 부호및 보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요약집 2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2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2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표가 이겁니다. 바로 똑같이 되어있죠? 23페이지 맨 위에 표. 그 표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지권 등록부 옆에 보시면 소지, 명주번, 지분, 고 이렇게 써있죠? 고 옆에 파란 글씨로 대지권 비율. 비율. 또 건물. 건물 두 개. 건물 명칭하고 전유분 건물 표시. 됐죠? 쓸 필요가 없죠? 바로 옆에 서세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세 가지를 다 써놨습니다. 바로 옆에. 핵심 해가지고 빈출 등록사항 거기다가 별표 안을 쳐놓으시고. 요즘 제일 잘 나오는 것 때문에 거기다 따로 모아놨어요. 1번에 보시면 경계, 도각선, 색인도, 위치. 얘네들은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좌표, 부음의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거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토지형 사유, 또 개별 공시, 지가. 사유랑 지가는 토지 임의하 대장에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지분. 지분은 딱 두 군데 들어가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여기만 딱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계속 외울 거예요. 배우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앞에 보세요. 소지지면, 경자. 이거 외울 수 있죠? 소지지면, 경자. 그럼 소지지번 어디 있어요? 모든 지적공부예요. 소지지번은 지적공부라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딱 못 찾아요. 이걸 숫자로 바꾼 게 뭐죠? 고위번호. 고위번호도 다 넣고 싶었지만 도면은 못 들어가. 도면에는 고위번호를 넣을 수 없죠. 19자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고위번호가 있다. 뒤집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에 고위번호 있다, 없다? 있다. 공유주연명부의 고위번호 있다, 없다? 있다. 도면 빼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목. 지목은 토지임야대장에는 코드번호하고 정식명칭하고 다 썼었죠? 도면에는 약식으로 한글자씩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목을 안 씁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지목 있다, 없다? 없다. 공유주연명부의 지목 없다. 고개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특히 도면에 면적 나온다고 하면 틀립니다.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로 면적을 계산해요, 측정해요. 좌표로 면적을 계산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럼 연결한 뭐가 돼?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막 그동안 생각나고 계시죠? 도면은 면적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도면에 그려져 있는 토지, 면적은? 계산해요, 측정해요. 측정해? 어떻게? 전자, 면적, 측정, 기. 전자, 면적, 측정, 기죠. 믿을 수 없지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 쓰고 여기는 써있지 않고 측정하거나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 있어요? 도면에 선으로 그리는 거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 이대로 소지, 지면, 경자. 이거는 길거리 가면서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소지, 지면, 경자. 그러면 하나씩 그대로 따져보면 됩니다. 소재, 지번은 다 있다. 지목은 정식, 약식이 있다. 면적은 토지장에 써있었다. 경계는 선이니까 도면을 그리고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있다. 쉽죠? 그 다음에 명지번은 어디 있어요? 대장. 대장 몇 개 있어요? 대장 네 개 있어요.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명지번 나오면 모두 나오죠?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거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요약지 23페이지 6번 보세요. 23페이지 6번. 6번의 소유자의 명, 주, 번 써있죠? 그 옆에다가 누가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안 썼어요? 썼어요?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23페이지 6번에다가 변동 원인, 변동 일자. 명지번.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얘네들은 대장에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치세요. 8번에. 8번에 별표 치세요. 맨미터 8번. 이게 좌표예요, 거리예요? 거리입니다. 거리. 이거 좌표라고 하면 안 돼요. 거리, 거리.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X. X예요. 거리는 도면에 등록한다. 거리는 도면에 등록사항이에요. 그런데 모든 도면에 등록한다고 X. X죠. 일부 지역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도면에만 거리가 등록됩니다. 그런데 임야도에 등록된다고 하면 안 돼요. 임야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지만 도면에 등록된다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도면에. 바로 23페이지 옆에 팁을 써놨어요. 팁. 바로 옆에 팁을 보시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는 도면에 등록상이에요.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상. 이렇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제되면 절대로 틀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리는 도면에 등록상이다.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뇌모로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에만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야도의 등록상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나 도면에 등록상이다 그런데 일부적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도면에 등록상이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되고 임야도 등록상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정리죠. 이런 팁은 대한민국 교재 중에 여기만 딱 써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요. 계속해서 앞에 보세요. 얘네들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해서. 그림 그려놨죠. 여기 소지지면경자. 소재지번은 다 있다. 지목 축척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지목은 토지이미아 대장에는 정식으로 쓰고. 도면에는 약식으로 쓰고.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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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공유지연명부에 지목 나온다 OX. 면적은 토지이미아 대장에서 봤었어요. 그 다음에 토지이미아 대장에는 있는 거. 사유 개별 공시일까. 이거 토지이미아 대장에 있는 거죠. 토지이미아 대장에는 면적 사유 개별 공시일까. 이거 왜 썼어요. 경계는 선이니까. 경계는 지적도임여도. 이거를 경계는 경계점 좌표 이름을 틀리는 거예요. 경계는 지적도임여도.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부음의 보도 세트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이쪽으로 연결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색인도. 위치 나왔죠. 위치. 위치는 도면에 그리는 거예요. 위치.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도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얘네들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거죠. 지분은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명지번 나왔죠. 명지번. 명지번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장에. 대신에 명지번 나오면 또 뭐도 나오죠. 변동원인, 변동일자. 그 다음에 사유 개별 공시일까 봤고요. 도면 빼고 고위번호는 다 들어간다. 도면은 못 들어간다. 됐어요. 이제 지문 봅시다. 소재지번은 뭐든지 적금고. 맞는 말이죠. 어떤 분이 선 어디 갔냐. 선 지웠어요. 선 지웠어요. 토지대장이 면적 있어요? 면적 있죠. 경계 좌표 있어요? 없어요. 경계 좌표 때문에 틀렸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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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지분이죠, 지분.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유랑 개별 공시일까. 여기 있죠. 사유랑 개별 공시일까. 여기 지적도 임야도 OX. X죠. 여기는 토지 임야도. 이리로 가야 돼요. 틀렸죠. 지적도 임야도. 자, 지적도 임야도에. 세금도가 있어요? 위치 있어요? 고위보는 있어요? 없어요. 도면은 고위보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대지권 비율, 전유부 건물 표시. 여기 나오죠? 여기는 공유지연명부예요? 아니죠.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틀렸죠. 자, 지적도 임야도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는 등록되지 아니야나. 맞죠? 자, 세금도와 건축물의 위치는 등록된다. 자, OX. O죠.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도면에는 소유자 이름은 등록되지 않고요. 세금도 있다고 했잖아요. 위치는 등록된다. 위치는 등록된다고 했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지사예요. 저도 알아요. 자, O죠? 자, 면접과 축처. 자, 면접, 축처. 자, 토지 임야대장이 다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집 좀 볼게요. 문제집. 자, 문제집 들어가서 관련된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집 48페이지예요. 자, 문제집 48페이지에 대표 유형 문제 볼 거예요. 자, 문제집 48페이지 대표 유형. 자, 오른 거 찾기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앞에 틀렸죠? 앞에. 자, 앞에 아니라 끝에 끝에. 수치 틀렸죠? 수치. 자, 수치가 아니라 좌표. 좌표. 수치 좌표. 이거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앞에 끝에도 바꿔냈었고 수치 좌표도 바꿔냈습니다. 2번. 자, 오른쪽 아래 맞아요?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없음.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죠? 없음. 없음. 틀렸죠? 뭐 저도 치사도 생각해요. 뭐 어쩌겠어요. 자, 3번. 자, 3번.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왜? 이거 비싼 동네니까. 자, 이 비싼 동네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이다. 이거 비싼 동네다. 라는 거죠. 자,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 이거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 미술시간이죠? 이거 수학시간으로 바꾸면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5번.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토지다라고 하면 소관청이 분할 등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밑줄.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는 거고요. 도시개발을 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 했죠? 지상경계를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좌표 나오면 안 돼.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확정측략을 했을 때. 자, 고른 동네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싹 바꿔서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42페이지 참조라 쓰시고. 42페이지 가볼까요? 42페이지 가보세요. 42페이지에 보시면 고대로, 아니요. 유액지 말고. 문제집 그대로 앞으로 가셔서 46번 문제를 보세요. 42페이지에 46번 문제. 문제집. 고대로 앞으로 가셔서 42페이지에 4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46번 문제 지연지에 봤었던 거예요. 그 가로로 넣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그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좌표나 하면 안 돼. 이거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요. 두 번째 소관청은 법제 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왔죠. 그럼 좌표부호 및 부호도. 이게 들어가는 게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간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건 지상경계라면 지상경계점등록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상경계 그러면 지상경계점등록부예요. 좌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도시개발하면 수학시간이죠? 비싼 동네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장부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 두 개 바꿔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제대로 된 지적공부고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보조로 대충 만들어져서 열람도 안 시켰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니까 완전히 열람되죠. 그런데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이름만 비슷한 겁니다. 됐어요. 49페이지로 돌아오시죠. 49페이지 돌아오시면 2번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록상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래요. 49페이지 2번. 소재지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소재지번. 기역, 니은 들어가고요. 지목은 정식으로 꼭 들어가죠. 면적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소지, 지면 나왔죠. 미음에 보시면 소유자의 성명 나와죠. 성명. 그런데 비의보시면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만 들어가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대장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계는 어디 들어가죠? 경계는 경계점 이러면 안 돼. 경계는 도면에 들어가고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죠. 그래서 비읍하고 시옷은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죠. 넘겨보시면 이제 4번 문제 또 넘어가 볼까요? 4번 문제. 이것저것 어렵습니다. 4번. 4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와 좌표는 등록하지 않는다. 맞아요? 경계표는 들어가지 않죠. 두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공유토지 소유자 지분은 등록하지 않는다. 지분은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두 개만 들어가죠. 3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개별공시 지가 있어요? 지가 있어요. 또 토지이동 사유, 사유죠. 같이 들어가는 거죠. 4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 변경된 날, 이거가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지금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권리죠?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된 그 접수일자가 대장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 거꾸로 돼 있죠? 대장에 돼 있는 날짜가 등기를 정리하는 기준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기준은 등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 기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썼죠? 여기 틀렸습니다. 이거를 살짝 바꿔서 5번으로 넣어놨습니다. 5번 지문은 맞는 말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 지, 지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의 표시죠.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된 게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4번과 5번에 구분을 잘해 보셔야 돼요. 4번은 소유권, 권리 문제니까 권리는 권등기, 등기가 기준이 된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은 표시죠. 표시는 표지적이니까 대장이 기준이 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4번, 5번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5번 같은 경우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대장의 토지 표시가 등기를 정리하는 기준이다. 완전 맞는 말인데요. 거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지문을 넣는 거예요. 토지 대장의 경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의 기준이지 이것만 쳐다보다가 등록상을 딱 틀어버리면 거기서 함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 가지고 하나밖에 못 건드는 지문들이 있고 두 개나 세 개를 건들 수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드렸지만 여기다가 경계라든가 어이없는 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좌표라든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혹시 등록사항도 틀리게 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문제를 풀어봐야지. 풀어봐야죠. 이따 오후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다음번에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동영복의구사 때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연습 한 번 더 할 겁니다. 90월 달에. 자 됐고요. 넘겨보시면 7번 문제 있을 거예요. 7번 문제. 토지 소유자 부분 생략하고 한쪽만 나왔죠. 토지 표시 부분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 형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대장의 맨 위에 보시면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있고요. 지번은 158번지고 축적은 1대 1200이고 처음에 신규 등록이 언제 됐어요? 71년 8월 1일 날. 처음 신규 등록할 때 면적은 100제곱미터. 지목은 전이었죠. 그 다음 78년 2월 2일 날 분할돼서 떨어져 나갔죠? 얼마나 떨어져 나갔을까요? 40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 떨어져 나간 토지의 지번은 몇 번일까? 떨어져 나간 토지 지번. 158의 1. 이렇게 되어있죠. 떨어진 지번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고 나서 99년 9월 9일에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어. 완전 성공했죠? 전에서 대로 바꿨으니까 집 짓는 거지 뭐. 땅값이 확 찍었겠네요. 취득세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2004년 1월 3일 날. 159번지와 합병했어. 합병해서 얼마가 됐어요? 80이 됐어요. 그럼 원래 159번지는 면적이 얼마나 됐을까? 20이었겠지. 그럼 159번지. 159번지하고 지금 158번지하고 두 개가 합쳐졌으면 소유자가 같아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지. 둘 다 내 땅이야. 그럼 몇 번지가 되는 거예요? 158.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그래서 158, 159 합쳐져서 158로 와서 붙은 거예요. 현재 최종 면적은 80제곱미터. 됐죠? 밑에 등급이 있고 개별 공시가 기준에 쭉 써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1번지 보세요. 158번지는 71년 8월 1일에 토지대장 지적돼 최초 등록됐다. 이게 신규 등록이 된 거죠. 두 번째, 78년 2월 2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 최초 면적은 158의 1. 떨어져 나간 거죠?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40이 떨어져 나갔지. 맞죠? 158의 1. 3번, 158번지 토지는 99년 9월 9일에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4번, 2004년 1월 3일 합병돼 말소된 159번지. 거기 원래 면적은 20이었다. 20. 맞죠? 5번, 158번지는 2004년 1월 3일에 합병돼 면적에 140이 되었다. 아니죠. 80이 됐지. 80. 140에 80이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지금 드린 겁니다. 다음 8번 문제도 가볼까요? 8번 문제. 8번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8번에 1번에 보시면 소재, 지번. 무조건 있죠?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없어요. 지목이 잘못됐어요. 전입은 건물 표지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니까 이거는 건물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2번, 대지권의 비율이고요. 또 지분도 있고요. 건물 명칭도 있어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과. 여기서 걸렸죠? 개별 공시지과는 토지대장, 임회대장. 거기만 있어야 돼요. 3번 장번호. 장번호는 대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대장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데는 장번호 다 있습니다. 도면에는 장번호가 없어요. 사유 안 되죠? 사유는 토지대장, 임회대장에만 있는 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맞고요. 지번도 맞습니다. 4번, 지번 맞고 대지권 비율 맞고 지분도 맞아요. 그런데 도면번호. 여기서 걸렸죠? 도면번호. 도면번호는 토지대장, 임회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까지만 도면번호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니까 또 한 번 간만에 보고 가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도면번호, 장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유전명부라든가 대지권 등록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도면번호가 없어요. 장번호는 대장이니까 다 나오는 거고요. 도면번호 없죠? 여기는. 토지대장, 임회대장이 있어요. 임회대장에도 도면번호, 장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조금 구석지긴 한데 요즘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섞어낼 수가 있습니다. 8번은 그래서 5번만 맞는 거죠? 4번의 도면번호 때문에 잘못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2번도 볼까요? 12번, 12번. 나머지 문제는 짧고 단순하니까 풀어보셔도 되고요. 12번 보세요. 12번, 옳은 것은인데요. 12번,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에는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2번, 임회대장에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죠? 지적도 임회도 도면에 위치를 그리는 겁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분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토지이동, 사유 걸렸죠? 사유는 토지대장, 임회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어요. 지목 때문에 틀렸죠? 지목. 5번, 토지대장, 임회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개별 공시지과 이게 튀어나와서 개별 공시지과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없잖아요. 거기 때문에 틀렸죠? 자, 넘어가시면 14번 볼까요? 14번, 요즘 이거 공통 등록사항으로 또 잘라온다. 14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모두 고르래요. 14번의 기억에 보시면 전입문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죠? 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거는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양쪽에 다 들어갔고요. 자, 지목 X죠? 자, 면적도 X입니다. 자, 지목 면적 둘 다, 둘 다 안 들어갑니다. 자, 고유번호는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도면 빼고 다 들어간다. 자, 지분은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니은, 리을, 미음. 자, 16번으로 가볼까요? 16번. 자, 이게 일반 지역 지적도의 좀 비싼 동네죠? 이것도 600분의 1이네요. 자, 개발은 안 된 걸로 보여요. 개발됐으면 경계점 간 거리가 나왔을 텐데 자, 일반 지역의 600분의 좀 비싼 동네. 자, 1번 보시면 126의 12. 자, 126의 12에 공이라고 써 있어요? 네. 공, 공 뭐예요? 공? 공원 맞아요? 공원. 자,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서 공 서 있으면 공원이다. 맞아요. 두 번째,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따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빈칸 놓기 뭐 해가지고 그냥 산이라고 표시한 거죠. 자, 이것만으로는 지목을 알 수는 없어요. 대장을 떼어봐야지 지목이 뭔지 알 수 있지. 무조건 임야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임야대장이 있다고 다 임야는 아닌 거니까. 임야대장 등록지다라는 것만 산자 표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3번. 126의 7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거 삼각점, 삼각점.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면 도근점. 똑같은 크기인데 십자가가 없고 색깔 쳐져 있으면 삼각보조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합치면 기준점. 기준점 위치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 모양은 삼각점의 위치입니다. 4번. 이 지역 토지재장에 등록된 각별지 면적은 최소 면적이 1이에요, 0.1이에요? 0.1이죠. 600분의 1 지역이니까 0.1까지 봐주는 거죠. 자, 이 동네 경계는 경계, 도각선, 이 선을 그릴 때 폭을 두껍게 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얇게 0.1mm로 정해놓은 거예요. 경계와 도각선의 폭, 넓이는 0.1mm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한다, 그린다 이 말이죠. 자, 됐고요. 넘어가 보시면 20번 가볼까요? 20번. 20번 보시죠. 20번.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의 등록상이 아닌 거랬죠. 20번의 1번. 지목은 도면에 있다, 없다. 지목이 도면에 정식으로 써요, 약식으로 써요? 약식으로. 도면에 한 글자씩 써놨단 말이죠. 자, 2번. 경계점, 좌표에 의해, 좌표에 의해 계산한 경계점과 거리. 자, 포인트는 거리, 거리. 거리죠. 자, 거리는 모든 도면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위치가 있고요. 위치, 위치. 자, 건축물, 구조물, 위치. 또 무슨 위치 있죠? 삼각점, 기준점, 위치도 있었죠. 그래서 도면에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유번호에 있어요?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는 거죠? 자, 면적 있어요? 면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 면적이 없고요. 또 소유자도 없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도 역시 도면에는 없습니다. 자, 소재지번은 당연히 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도면에 없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면에 없는 거. 자, 면적하고 고유번호, 또 소유자 성명, 이런 것들은 도면에는 없다. 자, 넘어가 보시면 21번 보시죠. 21번. 21번. 자, 이 동네에는 도시개발이 된 동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지적도 제면 끝에 맞아요? 끝에. 자, 끝에 좌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73의 2 경계선상 22.41 써있으면 경계점 간의 거리가 22m 41cm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본 도면에 직접 좌표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좌표는 어디 기재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도면에는 좌표를 직접 쓰지 않는다. 거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4번.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면적은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거죠. 면적은 대장에 등록한다. 자, 5번. 이 지역의 측량은 이 도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좌표를 해야지.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했었죠. 자, 23번 보세요. 23번. 2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이 있어요? 소재, 지번이 있죠. 소재, 지번은 어디든지 다 있죠. 23번, 23번, 소재, 지번 다 있죠. 자, 지목이 있어요? 지목, 면적 없는 거죠? 자, 지목 면적. 자, 지목 면적은 좌표 등록부에 없습니다. 자,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정식으로 쓰고 도면에 약식으로 쓰고 다른 데는 지목을 안 쓴다 그랬어요. 자, 면적은 어디 있죠?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대장 이만 있는 거죠. 자, 3번 좌표는 당연히 들어가고 좌표가 들어가면 부음이 부어도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자, 좌표 등록부에는 장번호 있다, 없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가 있어. 자, 도면 번호가 자, 도면 번호가 있다. 이제 있네, 있네.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 도면 번호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재 다시다시 23번 문제 방금 보셨는데 거기 해설을 좀 보세요. 23번의 해설을 밑에 보시면 제가 박스에다가 법제 73조 써놨어요. 73조.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5번, 6번, 보이시죠? 5번, 5번에 보시면 도면 번호, 6번에 보시면 장번호라고 해설해 넣어놨습니다.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됐고요. 자, 넘어가시면 25번 보시죠. 자, 62페이지 25번. 자, 25번. 자, 지적금 연결이 옳지 않은 거 25번에 슬림과 찾기입니다. 25번에 1번,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있어요? 면적이 있어요? 면적. 자, 그다음에 공유지원 명부에는 지분이 있죠, 지분. 자, 지적도에는 위치가 있어요? 도면에 위치가 있고요. 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에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없죠, 소유자 없어요. 자, 부어미 부어도 좌표가 있는 거죠. 자, 5번, 대지권 등록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가 있고 또 건물 명칭이 있고 또 대지권 비율이 있고 그래서 거의 3가지 더 추가로 자, 28번 보죠, 28번. 자, 28번. 자, 28번에 틀린 것은이죠? 28번에 1번을 보시면 임하대장에는 소재가 있고요, 그렇죠? 소재 10번, 또 개별 공시지가 있죠? 1번 괜찮고요. 두 번째, 자, 경계점 좌표 등록에는 좌표가 있어요? 자, 삼각점 기준점 위치가 있어? 틀렸죠? 자, 위치는 도면인, 도면의 위치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틀렸고 3번, 대지권 등록에는 대지권 비율 또 전유분 건물 표시 하나 더 건물 명칭, 건물 명칭까지 자, 4번 임하대는 경계, 경계 자, 도면은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죠, 위치 자, 5번 공유지원 명부에는 지분이 있고요, 지분 지분이 나오면 명주번 나오고 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나오고 다 맞죠? 됐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외울 때 됐어요, 이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 네, 저희 좀 할 수가 없죠? 아, 이에요? 아, 이에요? 아, 이에요? 아, 이에요? 감사합니다.